대한민국을 수호하자 전사하신 터키 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을 기지하여 터키 참전비 제막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르슬람 박한 옥찰 대사님과 터키 참전용사를 비롯한 18개국 유엔 참전용사님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은 60년 전 류교 전쟁으로 이겨에 처한 대한민국에 큰 도움을 주신 터키와 터키 국민들이 살아있습니다.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2만 천여 명의 터키 유엔 참전용사님들은 큰 희생을 치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966명의 터키 유엔군 전사자와 부상을 당하거나 포로가 되셨던 1399명의 터키 유엔 참전용사께 진심으로 경의를 평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Core halkı 약 60 yıl önce Core savaşından dolayı zor duruma düşen ülkemize büyük yardım sağlayan Türkiye ve Türk halkının göstermiş olduğu sevgiyi Division хорош이야으로unted. requirements du교인지 이겨의brig이라고 생각했고 말이야 진심으로 비uced 고맙uff pill karış좀 teammate dan 향한 Judge 후 ribб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